아마추어 골프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스코어가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. 연습을 안 하다 치다 보니까. 네. 겨울이라서 연습장 가기 싫고 요즘 뭐 스튜디오 레슨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서는 것조차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골프 방송 이제 틀어놓고 집에 있는 쿠션도 들어보고 그냥 뭐 빗자루도 들어보고 옷걸이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홈트처럼 연습하시는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. 네. 라운드가 없는데 집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. 집에서 연습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장에 가시기도 하는데 꼭 따뜻하게 옷 많이 껴있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진짜 춥거든요. 처음에 가면 아 왜 왔지 하다가도 한 몇 개 휘두르고 나면 옷을 한 겹 한 겹 벗기도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연습을 하게 되면 저는 가끔 팔꿈치도 아프고 또 가끔 손도 아프고 이런데 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? 일단 충분한 워밍업이 안 된 건데 일단은 보면 작은 클럽부터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자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. 하나 좀 얘기해드리면 스윙을 좀 작게 하면서부터 점점점 늘려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. 특히 더 작은 스윙서부터 그냥 드라이버를 쳐도 돼요. 작게 치면서 올려주면서 워밍업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날이 추우니까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습니다. 무조건 많이 치는 게 좋다고 대여섯 시간 막 하는 게 좋은데요. 그런 것보다는 조금 양보다는 질이 좀 높은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골프 치고 왔는데 근육통이다 이러면 뭘 했길래 근육통이냐 막 이러잖아요. 너무 무리한 운동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면서 작은 근육부터 좀 다시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 골프 치기 전에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. 네 제가 레슨해드리는 아마추어분이 계신데 올해 여든이 되셨어요. 근데 몸 신체 나이는 60대입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봤더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꼭 잠 자기 전 그리고 일어나서 30분간은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오셨다고.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하루에 1시간씩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예요.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격한 운동보다는 이렇게 꾸준한 스트레칭이 정말 비법이 될 것 같은데 김주연 프로도 스트레칭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좀 제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쇼파에나 이렇게 좀 의자 같은 데 앉으면서요. 몸을 이렇게 조금 돌려주는 이런 동작도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앉아서 트레이 볼 때 이렇게 잼잼이 좀 많이 해요. 잼잼이? 잼잼이를 정말 중요해요. 왜냐하면 골프 칠 때 악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잼잼이를 좀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스쿼트 조금 이렇게 살살. 그런 식으로 상체, 하체, 손까지 다 그렇게 저는 자주 스트레칭도 하고 자주 운동하는 편이에요. 네 저희 예전에 여기서 했던 이야기인데 신문지를 펴놓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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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동그랗게 만대요. 아주 작게 그렇게 하면 이 손근육뿐만 아니라 손가락 힘도 길러져서 비거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들어보셨어요? 네. 그렇죠. 프로들은 다 아는 연습 비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가락 방금 말씀 잼잼이 운동만 하셔도 비거리 악력 늘 수 있으니까요.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